오늘 리뷰해볼 이 에어셀 베개는 공기를 사용을 해서 내 목에, 내 체형에 딱 맞게 맞춰주는 비스코폼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핫한 소재예요 쫀쫀하면서 적당하게 탄성이 있어서 좀 받쳐주는 요게 진짜 요게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아라고 되어있는 상태에서 공기를 누르면 이 목부분 오 올라와 목부분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? 오로 놓으면 양쪽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보여요 그리고 우, 우 하면 세 군데 다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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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게 라돈 엄청 핫한 거 아시죠? 그렇죠 얘는 라돈 검출도 안 된다는 거 베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베개 유목민처럼 너무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여기에 좀 안착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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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